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코드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이코드도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6번 줄이 그는 2코드 모양에서 올라가는 하이코드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2코드를 개방연에서 3번, 5번, 4번 이렇게 잡죠. 이 2코드에서 약지를 떼어주면 2세븐이 되고 검지를 떼어주면 2마이너가 되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이코드를 잡기 위해서는 전체 개방연 역시 발해를 대줘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여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손가락 하나씩 이동해서 3번, 5번, 4번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아서 새끼를 떼어주면 2세븐이 되는 거고 중지를 떼어주면 2마이너가 되는 거죠. 아까 이 모양 그대로 해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본음계 C, D, E, F, G, L, B, C의 미, 파와, 시, 도 거기는 반음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는데요. G판에서 반음은 이 한 칸이에요. 한 칸이 반음이고 두 칸 올라가면 온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이 코드에서 이 코드에서 한 칸만 올리면 미에서 파는 반음이기 때문에 이게 F가 되죠. F에서 다시 두 칸을 올리면 F랑 G코드 여기는 이제 G코드가 되는 거죠. 솔이 되니까 파하고 솔은 온음이라서 여기서 두 개를 올려주면 솔하고 라는 온음이니까 여기가 A코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두 칸을 더 올려주면 라하고 시는 온음이기 때문에 여기가 B코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칸을 올리면 B하고 C는 반음이기 때문에 여기가 C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까 이 코드에서 세 끼를 띄워주면 E7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E7에서 하나를 올리면 F7 두 개 올리면 G7 두 개 더 올리면 A7 두 개 더 올리면 B7 하나 올리면 C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아까 이 코드에서 중지를 띄워주면 마이너가 된다고 그랬죠? E마이너 E마이너에서 한 칸을 올리면 F마이너 두 칸을 올리면 G마이너 두 칸을 올리면 A마이너 두 칸 더 올리면 B마이너 여기서 한 칸을 올리면 C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 미파 시도만 적용을 해가면서 잡아주시면 이 하이코드가 잡히는 건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음식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음만 올려도 여기가 만약에 F코드에서 보면 F코드에서 반음만 올려주면 올려주는 건 샵이고 내려주는 건 플랫이죠. 그러면 F샵이 되는 거죠. F에서 반음을 올려주니까 F샵 올리면 G코드 G에서 하나 올리면 G샵 A A에서 반음 올리면 A샵 B B에서 반음 올리면 B샵이 아니라 B, C는 반음이기 때문에 이게 C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코드 모양에서 올라가는 하이코드만 잡아도 지금 이것만 알아도 중간을 띄워주면 마이너 코드가 되고 새끼를 띄워주면 세븐 코드가 되죠. 이렇게 많은 코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F에서 중간 띄면 마이너 코드다. 새끼 띄면 세븐 코드다. 이렇게 그냥 모양으로만 외우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코드톤을 배웠기 때문에 왜 이 손가락을 띄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간을 떼는 이유는 여기가 이 6번 줄이 근음인 이 코드폼 이 포지션에서는 이 3도가 여기가 3번 줄이에요. 이렇게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F코드의 코드톤이 파, 라, 도거든요. 1도가 파 3도가 라 5도가 도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 코드를 잡기 위해서는 F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 3도를 반음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라가 아닌 여기를 띄어주면 라, 플랫이 되는 거죠. 여기 3번 줄. 그래서 중간 손가락을 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F마이너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시 F코드에서 이 새끼를 띄어주면 세븐이 된다는 게 그게 뭐냐면 여기가 근음에서 온음을 내려주기 위한 건데 여기가 여기도 파지만 여기도 파예요. 옆으로 두 칸, 두 칸 가서 두 칸, 두 칸 내려 두 줄 내려가면 여기랑 여기랑 그러니까 한 옥타브 관계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세븐 코드는 이 근음에서 온음을 내려준 음을 추가를 해줘야 돼서 얘를 3플랫에서 잡았는데 띄어주면 여기 1플랫에서 잡히는 거죠. 온음을 내려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파, 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플랫이 되고 4번 줄은 그 다음에 여기 라 그리고 여기 2번 줄 도 여기 또 파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파, 라, 도, 미, 플랫 수로 이루어지기 위한 게 이제 그 코드톤이 F7 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를 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물론 이제 코드 잡을 때 F코드에서 중간 때면 마이너야 뭐 새끼 때면 세븐이야 그냥 이렇게만 해서 모양을 외워서 잡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드톤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띄어줬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새끼를 띄어주면 이 근음에 온음을 내려주기 위해서 얘를 띄어주는 거고 중간 손가락은 6번 줄 이제 이 포지션에서 이 3번 줄이 3도이기 때문에 3도를 반음을 내려주기 위해서 띄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만 기억을 하시면 이제 이 코드 모양에서 올라가는 하위 코드는 다 잡을 수 있겠죠. 이게 이 코드가 이렇게 시작인데 바레를 댔다 생각하고 하나씩 이동해서 새끼를 띄어주면 세븐 코드가 되는 거고 중간에 띄어주면 마이너 이게 이 마이너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파시도 반음씩 따져서 한칸씩 올라가 보면 얘는 F마이너가 되는 거고 여기서 새끼를 띄어주면 F7이 되는 거고 이렇게 G코드에서 중지를 띄어주면 G마이너 새끼를 띄어주면 G7 G에서 온음을 올리면 A코드가 되기 때문에 중지를 띄어주면 A마이너 새끼를 띄어주면 A7 여기서 두 칸 더 올라가면 이게 B코드 B코드에서 중지 띄어주면 B마이너 새끼를 띄어주면 B7 한칸 더 올려서 여기가 C코드이기 때문에 C코드에서 중간을 띄면 C마이너 C7 이렇게 되는 거죠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시고 일단은 E코드에서 잡는 E코드 모양으로 잡는 하이코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코드에서 마이너 코드 세븐 코드까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다른 이제 5번 줄을 근음으로 하는 다른 줄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